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주 매서운 그런 필력으로 유명한 필명 지인인 조은산 씨가 오랜 기간 동안에 침묵을 깨고 한 2주 넘게 26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목은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그 분석이 예리하고 또 필력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발췌하지 않고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를 지닌 조은산 씨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지지율 확보에는 용이했지만 정작 선거에서는 악재로 작용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작차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젠더 현안들을 쏟아내며 2030 유권자들을 젠더 갈등의 한 복판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인국공사태를 통해서 변태적으로 진하화한 진보적 공정을 목격한 2030 앞에 이제는 직접 정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눈물만으로 강강범 실은 채로 전략하는 게 가능해진 진보적 남녀평등의 시대가 열렸고 분노한 젊은 남성들은 급속도로 문재인 지지청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남성의 표만큼 여성들의 표심을 확실히 챙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야권을 향한 압도적인 20대 남성의 지지만큼 20대 여성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익히 알리신 사실입니다. 당은 개정을 불사하며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다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망언은 성추문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당이 도대체 어느 당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신조어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3인의 거녀들과 함께 윤미향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인해서 차츰 차츰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깎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편가르기식 정치는 비열하지만 쉽습니다. 그러나 내 편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그 부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세훈 후보는 20대 남성에게서 70%가 넘는 표를 얻어반면 박영선 후보는 같은 정 여성에게는 단지 44%만의 표를 얻는 데 거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저희 해설을 다하면 이 진인산 신의 주장을 듣다 보면 도통 이 양반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표를 잘 얻을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그야말로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입니다.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과대평가했다.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그는 틀 많고 팔만은 음모론자 내 불과합니다. 수많은 수식어 가운데서도 나는 그를 평가하기에 이보다 절제되고 또한 기가 막히게 드러맞는 표현을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좌초수를 통해 그는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서 이미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됐습니다. 즉 친문 세력의 정신성리를 위한 도구이지 중도청의 흡수와 포용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의 방송을 마치 성지술래하듯 찾아다니고 심지어 그가 없는 아침이 두려운가라는 헛소리까지 쏟아낸 여건 인사들과 박영선 후보에게서 중도청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의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도청의 표를 발로 걷어차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 해설을 간단하게 더하면 이런 분석이 아주 예리한 분석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변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이런 종류의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를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를 진인 조은산이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국민을 과수평가했습니다. 제 해설은 국민을 우습게 봐왔죠. 그러니까 가지의 개, 붕어 이야기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반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참담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나누겠습니까? 다시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4월 7일 재봉글 선거는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치러졌지만 집값 폭등에 대한 심판과 그 주범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단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그들은 국민의 감성을 끌어안기보다는 국민을 그들의 낡은 감성에 끼워 맞추려 두단히 노력해왔고 국민이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이자 원인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제와 함께 전향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선언한 등 애초에 민주당에게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 간단한 해설을 저하면 정책 기조의 변화라는 것은 민주당 수뇌부의 사전에는 찾을 수 없는 단을 합니다.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옳고 정의로워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택하는 방법은 언제나 그렇듯이 적폐청산 물타게 연 감성발입니다. 나는 아직도 적폐청산과 집값 폭등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거니와 그래서 저의 해설을 다하면 오늘 문 대통령의 사과 발언에는 부동산 적폐청산이라는 요구는 없이네 부동산 부폐청산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적폐청산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다시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사이월드 시절에 눈물 셀카를 연상시키는 소름돋는 감성발의를 2021년에 정치판에서 봐야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아시려나 결국 정치는 현실입니다. 집값 폭등의 현실에 붙여 허덕이는 국민 앞에 민주당은 싸구려 감성과 네거티브 과거사 들축이 신변잡기에 강화가 급급했고 내곡동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 외에 그 어떤 미래지향적인 스토리와 함께 현실적인 대화를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제 간단한 해설을 다하면 이번 민주당의 선거 전략 가운데 두 개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생태탕 페라가모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나는 그저 오세훈 후보로 추정된다는 그 인물이 망할 놈의 생태 아래 알 권위는 추가인지 아닌지가 더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바글바글 끓는 생태탕 냄새가 전국을 강타는 와중에도 봄날에 벚꽃잎은 휘날렸습니다. 감성은 땅에 떨어져 뒹굴었고 서울과 부산의 시민은 몸을 굽혀 현실을 주었습니다. 멀어져간 내 집 마련의 꿈 그 현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픕니다. 그러나 잘 선택하셨고 용기 내어 잘 주셨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값은 그리 빠르거나 혹은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 임기 시장직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공급을 극토로 틀어막아 닿았던 탓에 회복하는 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조정기를 거쳐서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무주택자분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결국 선거는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정책은 바래져갔고 그 아둔한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일텝니다. 개편은 끝났습니다. 동시에 시작하게 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움터고 자라나는 희망만으로도 사람은 버티고 삽니다. 돌팔이 감성이 아닌 손끝으로 만져지는 현실의 희망을 전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진 진인 조은산의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해내 인생사리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요령을 피우고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면 오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권력을 잡고 나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정권을 어떻게 재창출할 것인가 그 자체만 몰입했으니까 어떻게 사다리 안 나겠습니까.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번에 표를 많이 얻었을 겁니다. 잘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왜 생각하지 못하냐. 정권을 창출한 그 자체가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냐. 바로 거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인 거죠. 새로운 방식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